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역대급 공중변소 같은 그런 난미세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잘생긴 남자를 보더니 눈깔이 헷가닥 당장 소개해달라는 친구냐 제발 좀 곱게 미쳐라 이 난미세야. 원제,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제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손절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20대 후반 평범한 여자에요. 우선 방탈하는 것 정말 죄송하고요. 또 글 쓰는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서툴고 두서도 없을텐데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구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 후반 미혼 여자구요. 지금 이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더 답답한 건 이걸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임금님기는 당락위기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털어놓고 싶어 글 쓰는 건데요. 보시고 뭐든 좋으니까 한 말씀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3년 전부터 항암치료를 했지만 결국엔 암이 온몸에 전이됐고 그리고 이런 아픔을 이미 예견한 상황이라 그런지 처음엔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구요. 여하튼 3일장이었고 또 워낙 늦은 밤에 돌아가셨다보니까 토요일 딱 하루만 조문객을 받고 일요일은 발인이었어요. 그러다보니 거의 하루 밖에 장례식장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꽤 많은 분들이 찾아와줘서 상주인 저는 그런 조문객들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대접하고 그런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저 고등학교 친구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줬는데요. 그들 중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친하고 가까운 그래서 평소 제 자취방에서 자주 놀러온 고등학교 절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문제의 그 친구죠. 그리고 이런 고등학교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저희 직장 동료들도 많이 와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카페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랑 같이 일하는 남자 매니저분이 키가 굉장히 크고 아마 185가 넘을 거예요. 얼굴도 미남입니다. 되게 훈훈하죠. 아닌 게 아니라 여자라면 호불호 거의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할 정도로 되게 잘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문객에게 인사한다고 눈물에 젖어있을 시간도 없이 말 그대로 정신 하나 없는 상주인 저한테 저랑 제일 친하다는 그 친구가 이 남자 매니저를 가리키면서 야 야 저 사람 혹시 여친 있어? 이렇게 물어오더라고요. 일단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좀 어이가 없는 게 사실 이 친구는 이미 1년 넘게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 당시 저는 정신이 너무 없었고 또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고들 여력도 없기도 해서 특히 이 친구가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평소 바람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친구라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아니 아니 바람기라기보단 약간 품수 같다고 해야 될까요? 잘생긴 남자만 보면 막 호들갑을 떨어대곤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저 장난 뭐 그런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물어보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소개를 해달라며 계속 때를 쓰는 겁니다. 진심으로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이게 뭔가 싶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돌아가셔서 힘든 친구한테 남자를 소개해달라니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남친도 있는 애가 여하튼 미친 거 그날은 제가 정신이 워낙에 없기도 했고 몸도 마음도 슬픔에 젖어 다른 소리 안 했어요. 그냥 야 뭐 남친도 있는 애가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지마 대충 이렇게 말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 장례식이 끝난 뒤 보름이죠. 지금까지 계속 얘가 그 남자 소개해달라며 연락을 해대고 징징대고 때를 쓰고 있다는 거죠. 거절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친구한테 남자를 소개해달라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런 애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분도 이 친구에 대해 나쁘게 생각한 적 없고요. 좋은 기억만 가득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흐린 눈을 하는 건지 막 엄청난 회의감이 들면서 너무 괴로워요. 이 미련한 년한테 그냥 욕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친구와의 손절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언 꼭 구해요. 추가 그게요 금요일 늦은 밤에 돌아가셨고 그때 부랴부랴 장례식장을 구하다 보니까 토요일 하루만 주문객을 받은 거고 일요일 오전이 발인이었어요. 제가 새벽이라고 한 건 그때가 워낙 늦은 밤이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새벽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돌아가시고 친구랑도 이런 일이 있는 상태라 제가 정신이 없고 그래 두서가 없어요. 또 글숨씨도 없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니? 그거 같아요. 쓴이가 처음에 금요일 늦은 저녁이 아니고 그냥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한 것 같아요. 토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토요일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일요일이 발인이 될 수 있냐? 주작이냐? 이런 말이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새벽이 아니고 금요일 늦은 밤이었나 봐요. 11시 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댓글 1번. 아니 바람기가 있는 거 뻔히 다 알면서 제일 친하게 지내니까 이런 거지 같은 꼴을 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나중에 네 남친 아니지 네 남편이랑도 바람 피울 겁니다. 당장 손절하세요. 댓글. 쓴이 이 댓글 보셨죠? 남친 아니 남편 뺏기기 전에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손절을 하세요. 이건 기회라고요. 네 됐으니. 그냥 이 얘기를 꺼내면서 대놓고 얘기 꺼내고 손절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친한 친구라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또 돌아가신 엄마한테도 미안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2번. 이거 말 꺼내봤자 그거 개그품 물고 라일지 할 게 뻔한데 그냥 차단해버려요. 구구절절 설명해줄 이유 따위가 없어. 3번. 아니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전현이 악기라는 걸 알려주셨는데도 아직 살이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아 뭐 이딴 후구가 다 있어. 엄마 불쌍하다. 2번. 남자의 미쳐도 정도가 있지 진짜 이런 게 있다고? 믿을 수가 없어. 차라리 주작이라고 해라. 제발. 네 됐으니. 저도 주작이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라서 그런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벙치고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괜히 돌아가신 엄마한테도 죄송하고요. 여튼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2번. 내 주변에도 남자의 미친 저런 것들이 딱 두 명이 있거든. 게다가 이것들은 직장 동료라 손절하기도 힘들어 더 그지 같아요. 3번. 이런 건 그냥 까놓고 말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바쁠 텐데 조문 와줘서 너무 고마웠어. 마음 써준 네 조의금도 큰 보탬이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이야.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상복 입은 나한테 남자 소개해달라 청하는 널 보니까 그냥 웃기만 했거든. 꼼꼼아. 나 엊그제 엄마 화장에 낯골당 오신 사람이야. 마음 잘 쳤으려고 편할 때 얼굴 보자고 했으면 내가 정말 더없이 고마웠을 텐데 네가 지금 보내는 카톡 내용들이 나는 너무 불편하고 서운하네. 딱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손절해버리세요. 네 댓글. 이거죠. 이유는 말해주고 손절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어요. 방어도 쉽고. 네 됐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냥 또 눈물이 나와요. 조언해주신 댓글 정말정말 감사해요. 2번. 아니요. 이런 거 절대 곱게 말해줄 필요 없어요. 야. 너 뭐냐. 남자한테 미쳤냐. 적당히 좀 해. 상치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붙들고 남자 탈행하는 거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내가 지금 네 남친 찾아가서 네가 이런 얘기 아닌 거 다 까발리기 전에 적당히 하고 꺼지라고.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냐. 이렇게 말하고 연 끊어버리세요. 아. 그리고 주변에도 소문 쫙 내시고요. 알겠죠. 4번. 아니. 초상집에 와가지고 상주한테 소개팅 해달라는 이게 정녕 인간이 맞나. 그리고 쓴이 너도 그래. 이딴 걸 친구로 합시고 다 받아주고 있는 거 참 대단하다. 그 꼬라지들이. 5번. 나는 저 남미세보다 쓴이가 더 이상하고 이해도 안 돼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몰라서 쳐묻고 있는 거야. 이게 물어볼 일이냐고. 6번. 그 자리에서 쌍욕하고 손절하는 게 더 이상하네. 걔 아니면 주변에 친구가 없어? 아니 고등학교 동창들 많다면서요. 저런 거 가까이 해봐야 좋을 게 없어. 남미세 얼마나 추한지 몰라서 이래. 7번. 만약 이거 주작이면 니네 엄마 진짜 죽는다. 되 됐으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다 돌려봤습니다. 2번. 야 이 미친 인간아. 지금 이게 상주한테 할 수 있는 소리야 이게? 아휴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소재로 누가 주작을 하겠냐고. 아니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길래. 아휴 불쌍하다 정말. 쓰니 이런 하찮은 인간은 그냥 쌍꺼고 무시해버리세요. 4번. 근데 자극적인 소재로 주작을 쓰는 인간들이 워낙에 많아서 의심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아무리 의심이 돼도 그렇지 참벌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니네 엄마 진짜 뒤진다 이게 뭐냐 참박하게. 8번. 쓰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더 강하게 나갑시다. 쓰니가 그 잘난 남자 꼬셔가지고 남친으로 만들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저 거지같은 남이세 확 미쳐 놀아버리게. 어때요? 이렇게 하자고? 사실 저도 이 사연이 고지곳대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정말 이게 진짜야 싶을 정도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본물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면 진짜 와. 이거를 어떻게 살려두냐. 참 있으니도 참 바보 같네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